하이파이클럽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티앰프를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모델 CH Precision i1이라는 인티앰프고요. 사실 이 제품 그렇게 신제품은 아닙니다. 나온 지 출시된 지 한 2, 3년 된 그 정도의 이력이 있는 제품인데요. 생각보다 이 제품 화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5번 시간, 2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제품의 우수성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CH Precision 이라는 회사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 Precision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스위스 회사다. 대표의 얼굴이 떠오르시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대표 플로리안 코시라는 분이 상당히 국내 내안을 많이 하셨었죠. 오디오 쇼에서도 종종 보이고 저도 올해 5월 미넨 오디오 쇼에서도 뵌 적이 있고요. 상당히 친숙하신 분인데 스위스 회사, 스위스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그리고 무지막제한 가격표 이런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탑사키 CH Precision 제품으로 탑사키한 풀 시스템에 너무나도 대단하다 하고 감동을 하신 분이 있는가 반면 뭐 그렇게 덩어리가 많아 라고 질려버리시는 분들 상당히 다양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CH Precision 그렇게 말도 많고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무지막지한 가격표를 달고 있기도 하고요.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를 대표하는 대표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CH Precision은 2009년에 설립된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사실 2009년 이전에도 플로리안 코시라든가 티에르 허브 대표 엔지니어의 이전 이력을 살펴보면 골드문트를 위해서 일하던 시절도 있고 에너그램이나 오르페우스 랩을 설립을 해서 초창기에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까지 합치면 2009년 훨씬 이전부터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하이엔드 오디오에 깊숙히 관여해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2009년에 일본 쪽 투자 회사의 자금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자기네 브랜드를 런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만 하더라도 약 14년 정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벌써 됐어요. 근데 이전 업력까지 생각하면 20년에 가까운 업력?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신생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H Precision의 브랜드 네임은 창립자의 이니셜을 땄다고 해요. 플로리안 코시에서의 코시 거기에서의 C를 땄고요. 티에리 히브에 히브 H 자를 여기서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CH Precision이라는 단어를 옆에 붙여서 CH Precision 이런 브랜드 네임이 탄생을 했고요. 앞서 CH Precision 어떤 이미지가 있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정말 엄청난 덩어리의 풀셋 시스템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저도 상당히 강하게 박혀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초 막 이렇게 설립되고서 초반기에는 그렇게까지 불리형 시스템에 진심일 줄은 몰랐는데 업력을 더해 가면서 2016년, 17년 중반부터는 전원부가 불리형으로 나오고 DAC도 모노롤로 발매를 하고 이러면서 불리형 시스템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풀셋 시스템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요. 이거는 사진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CH Precision 제품 라인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품 라인업으로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는 1시리즈 제품 라인업만 이렇게 친숙하게 들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10시리즈 라인업 플래그십 라인업이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초기 때부터 런칭을 했었던 1시리즈 라인업이 주력 라인업에 해당하고요. 그것보다 상위 모델 라인업으로 10시리즈, 10시리즈 라인업이 새로 런칭이 2년 전 정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1시리즈 라인업은 제품 구성이 한 15모델로 단종 제품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상당히 많은 제품이 발매가 됐었고요. 10시리즈 라인업은 이제 막 시작한 라인업이라 그런지 세 가지 라인업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수가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1시리즈의 경우 P1 포노 스테이지 앰프, A1 파워 앰프, 그리고 L1 라인 스테이지 앰프, 그리고 C1이라는 DAC도 있고 I1이라는 오늘 리뷰의 주인공 인티 앰프도 있고 M1이라는 모노럴 파워 앰프도 있죠. 그리고 T1이라는 GPS 세슘 클럭을 장착한 GPS 동기화 클럭 뭐 이런 것도 있고 D1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트도 있고 X1이라고 해서 외장 전원부도 있고 상당히 많은 한 8개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인업으로 15모델이 존재했다는 점 1시리즈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시리즈 제품 라인업은 저는 시연에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리뷰를 할 때 종종 많이 들어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당히 친숙한데요.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10시리즈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최초로 알았습니다. 이 CH 프리시전에 대해서 제가 좀 너무 소홀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0시리즈 제품은 개선된 PCB 레이아웃이라든가 훨씬 더 고급 부품을 채용을 한다든가 물량 투입에서 훨씬 더 아낌없는 물량 투입을 했고 무조건 전원분리형, 전원부 분리형 구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1시리즈만 하더라도 전원부 분리형 구조가 옵셔널한 피처였는데 10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냥 필수적으로 2박스 구성으로 전원부 분리형 구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상위 모델 플래그십 라인업의 존재 가치를 증명을 하고 성능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CH 프리시전 제품 라인업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오늘 리뷰의 주인공 i1 인티앰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1 인티앰프는 제품 라인업 설명 들으실 때 많이 여러 모델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모노블럭도 있고 파워앰프도 있고 스테레오 파워앰프도 있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입문형에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덩어리로 끝나는 올인원 제품으로 상당히 기능이 많은 제품인데 외관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1 인티앰프 외관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바로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외형이 그냥 CH 프리시전 전형적인 그 디자인 그대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을 프리앰프랑 구별해봐라 라고 하면 저는 구별할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형적으로 왼쪽에 CH 로고가 있고 약간 입체적으로 가공된 앞에 물결 무늬처럼 유연한 가공 곡선미가 있고요. 큼직한 대형 디스플레이 중앙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게 아몰레드고 컬러 디스플레이라서 시인성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볼륨 노브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단계로 이렇게 깎여져 있어서 그냥 멋으로 그랬나 했는데 일반적인 인티앰프 같은 경우 왼쪽에 소스 기기를 선택하는 노브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스 기기를 선택하는 이 입력 노브가 이 안쪽 링을 돌리면 동작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글씨 보이는 거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볼륨 이렇게 조절할 때 그래픽과 함께 상당히 빠릿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작 조작감도 좋고요. 전형적인 CH 프리시전의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꺼졌을 때는 이 H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상당히 깔끔하고 마감, 스위스 제품답게 마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인티앰프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판에 열 방출. 인티앰프는 프리앰프부가 있고 파워앰프부가 있을 텐데 좌우 대칭형 구조로 이렇게 슬릿을 내놓고 파워앰프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잘 방출하도록 이렇게 슬릿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판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티앰프라고 하면 상판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샤시가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 영상 촬영하기 전에 잠깐 들어봤어요. 시청하러 왔을 때도 한번 인티앰프인데 참 만듦새가 좋구나 하고 무게가 어떤지 잠깐 들어봤는데 세상에 이 제품 무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인티앰프 저는 많이 나가면 한 15kg? 정말 많이 나가면 한 20kg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무게가 나가더라고요. 33kg의 무게를 자랑합니다. 33kg면 웬만한 파워앰프? 그냥 모노블럭, 스테레오블럭이든 모노블럭이든 그런 본격적인 파워앰프 무게에 필적하는 그런 무게인데 이렇게 높이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인티앰프가 33kg가 나간다? 정말 대단하게 샤시 물량 투입도 상당하고 전원부 물량 투입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내부 구성을 봤더니 전면에 이 정도, 전면 중앙에 어마어마한 트로이덜 트랜스, 1000볼트 암페어 용량의 트로이덜 트랜스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내부 전원부 커페시터의 용량도 10만 마이크로 패러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원부 용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샤시 무게와 전원부 무게가 이 제품의 8알 이상을 차지할 텐데 상당히 아낌없이 인티앰프라고 하고 CH 프리션의 가장 인문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물량 투입을 정말 아낌없이 한 그런 본격적인 제품이다. 그래서 무시할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량 투입을 아낌없이 한 만큼 이 제품 시청평 이렇게 전달 드리는 부분에서 어떤 성능을 들려둘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밖의 외관 특징으로는 이 각 상판 사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돼 있는데 CH 프리션이 탑사키가 가능하거든요. 탑사키가 가능한 이런 푸터 구조가 이제 4점 지지로 제품을 받치고 있는데 여러 개의 CH 프리션을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이 메카니컬 그라운딩 구조가 이어져서 바닥으로 무게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지부가 이렇게 4점 지지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탑사키를 해도 효율적으로 무게가 지탱이 되도록 이렇게 셰시가 설계가 돼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I1 인티앰프는 CH 프리시전의 제품 3가지 제품을 하나로 통합해 놓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L1 라인 스테이지 프리앰프의 회로 사상을 고스란히 프리앰프부에 이식을 받았고요. C1이라는 걸출한 DAC 컨버터 있죠. 디지털 컨버팅 부분을 디지털 컨버팅 옵션부에 고스란히 설계사상을 이식 받아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파워부는 A1이라는 스테레오 파워 앰프의 설계사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렇게 탑재가 된 그래서 3-in-1으로 기획이 돼서 I1 인티앰프가 탈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앰프 출력 방식은 AB 클래스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8옴에서 100W 그리고 4옴에서 175W 이 정도 출력을 갖는 제품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동작을 하다가 중간에 만져봐도 그냥 미지근한 샤시 온도 이 정도를 느낄 수 있고요. 상당히 오랜 내구성 안정적인 동작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외관 속에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제품 후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면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1 인티앰프의 후면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요. 사진 보이시죠? 후면을 보시면 양옆에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카다스제 고급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를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제품이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바인딩 포스트에 신경 쓴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이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모듈화된 섹션 구조로 이렇게 나뉘어서 인티앰프지만 상당히 확장성이 좋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제품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입력 보드가 두 개가 탑재가 가능하고요.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는 보드는 아날로그 입력 보드, 밸런스나 언밸런스 입력을 각각 받을 수 있고요. 자, 디지털 입력으로는 CH-Link라고 해서 CH-Precision 고유의 규격이 있죠. 그 LVDS 방식이었나요? 아무튼 상당히 고속 인터페이스인데 고품질로 전달하는 CH-Precision 고유의 인터페이스가 이 제품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밸런스, 언밸런스 타입의 디지털 입력, 그러니까 AES, EBU나 코엑시얼 방식, 또는 토스링크 광출력 방식의 그런 디지털 입력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종의 디지털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더넷 포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뭔가 스트리밍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제품을 리모컨으로 리모트 컨트롤을 원격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H-Control이라는 앱으로 이 제품 간편하게 굳이 이제 원래 동봉되는 IR 방식의 리모트 컨트롤러도 지원을 하는데 그 리모컨이 없어도 아이패드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제품에도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1 인티앰프는 올인원 인티앰프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C1 DAC의 설계사상이 고스란히 내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장 DAC 사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DAC는 PCM의 경우 24비트 192kHz까지 지원하는 무난한 보편적인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DSD의 경우 DOP 방식이나 네이티브 DSD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DSD 64 규격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사양 탑재가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옵션 보드를 추가로 설정을 장착을 해서 확장성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EL 시리즈 제품 라인업 소개를 드릴 때 T1이라는 GPS 마스터 클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스터 클럭의 신호를 입력 받아서 이렇게 C1 DAC가 동기화를 해가지고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C1 DAC가 아니라 C1 DAC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내장 DAC가 T1 마스터 클럭을 입력 받아서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동기화시켜서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 보드 존재를 하고요. USB 입력 모듈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USB로 연결을 해서 뭔가 재생을 한다든가 외장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든가 컴퓨터랑 연결해서 이렇게 재생하는 거 지원하고요. 아까 이더넷 포트가 있어서 이 제품 CH 컨트롤 앱으로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옵션 보드를 네트워크 스트리밍 보드로 바꿔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할 때요. 그렇게 되면 룬을 지원하게 되는 제품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그런 옵션까지 장착을 했을 때는 룬도 지원해서 룬이랑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USB 연결을 해가지고 컴퓨터나 오랜더 같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마스터 클럭과 연동을 해서 좀 더 고품질의 소스 기기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앰프, 올인원 타입의 인티앰프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옵션 보드를 추가를 해서 좀 더 고품질 아니면 또 다른 기능, 룬 기능을 활성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품을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H 링크라는 CH 프리시전 고유 링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SACDP나 CD 트랜스포트, D1이라는 디지털 트랜스포트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확장이 가능한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올인원 타입의 인티앰프로 상당히 무궁무진한 확장성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이더넷 단자를 통해서 MQA 풀 언폴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MQA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24190이 플렉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MQA도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QA 음원, 마스터 음원으로 감상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제품 프리단의 볼륨단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저항 방식의 볼륨단 플러스 디지털 방식의 볼륨단이 합쳐져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CHPETER이라고 이렇게 명명된 32비트 고정 소수점 스플라인 필터 처리를 했다고 하고요. 동기식 데이터 오버 샘플링 구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장 DAC를 위해서 클럭을 두 가지 타입을 모두 준비를 했다고 해요. 당연히 하이엔드 DAC는 그렇게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 제품 내장 DAC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듀얼 클럭 구조를 했다고 하고요. 초저지터 특성을 보이는 VCXO 클럭 오실레이터를 두 개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4.1 계열 그리고 48 계열, 48kHz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계열에도 모두 정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듀얼 오실레이터 클럭 구조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후면 설명 드릴 때 언급 드렸는데요. 외장 T1이라고 GPS 클럭이 있다고 했죠. 그 GPS 클럭에서 출력되는 10MHz 규격의 마스터 클럭을 입력을 받아서 44.1이나 48kHz 계열의 클럭을 좀 보정해서 좀 더 고품질의 클럭을 입력을 받아서 교정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론적인 내용보다 이어질 영상, 시청 영상에서 이 CH 프리시전 I1 어떤 성능을 들려줬는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질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